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라 레이크 폰타나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여기도 경치 좋았죠 오늘의 출연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단골이잖아 단골 옆에 찍으라고 다 알거든요 이제는 그 노인네 아 그 노인네 하면서 그 노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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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어야지 그 노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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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기억이 없어요 처음 보는 돌풍장 그 노인네 그 노인네 자 세컨샷 여기 떨어졌습니다 잔디 상태가 아주 좋네요 여기 97야드 개뱃지 개뱃지 아니 110야디였는데 나이샷 땡큐 약하다 안약해 안약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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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파 이거 오케이? 진짜? 오늘 차 선물 없어? 어 오늘 있어 있어 온그린 온그린 버디 프로브이 한줄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온그린만 해도 줘요 내가 주는거야 내가 아 선물로? 선물로 파3에서 온그린 버디 들어갔다 아우 자 버디 집핀 버디 아이 좀 약합니다 자 파폿 들어간 아 오케이 어 쎄쎄쎄쎄쎄쎄쎄쎄쎄 야 이렇게 잘 골라봐 드리기엔 좀 멀죠? 아 양심이 있잖아 아이스 파 커팅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좋아졌어 좋아졌어 8개 정도 칠거 같아 8개 정도 칠거 같아 8개? 아우 땡큐 2번월 진짜 페어웨이가 널찍널찍하니 좋네 나만 찍을게 오늘 배터리를 챙겨놓고 나샤 야 야 후반 얘기는 내가 안할게 ㅋㅋㅋㅋ 자 지금 2번월인데 오늘 여분의 배터리를 안갖고 왔네요 오 대박이다 오늘 잘한다 땡큐 여긴 버디까지? 어 어 이것도 일단 마크해야 되겠다 연주장 파 어 나이스 파 프리 파 원 오븐 어 어 음 어 그렇게 된거 좋은 섭 아니라고요? 그래 내가 꼴찌로 쳐야 되는건데 두번째로 치라 그래갖고 아 떨려 가지고 씨 우리 작전이었어 아 무현네 무효 거울은 ㅎㅎ ㅎㅎㅎㅎ 벙커 쪽으로 가네 발맞아서 야 왜이래 왜이래 오 튕겨 나왔어 나왔어? 왜이러시나? 아 왜이렇게 땡기지 자꾸? 아웃 아웃 들어가버렸어 저 수비로 아 그래 들어갔어 뚫고? 수비로 들어갔어 나오나봐 이러니 왜 부드럽게 못치고 길어 길어 이제 손가락으로 가네 해가 숀 진짜 오 씨 와 미십 이거 여기서 다 틀었지? 응 퍼팅 진짜 좋다 나이스 퍼팅 4번호 파쓰리 온그린버디 하시면 프로브이 한줄 한줄이라고 하면 좀 그렇듯 세개 짜장면 세그릇 사장면이 5불 넘잖아 살이 세개 아 이건 들어갔습니다 나이스오온 온그린 나이스오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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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줄 갑니다. 한줄 하면 롱기스트에 걸겠습니다. 들어갔다 들어갔다. 오 마이 가시. 두개. 그러면 그게 또 바보되잖아. 룰은 공정하게 적용이 돼. 팝. 팝팝 땄다. 아 이렇게 쳐줘야 돼. 저건데 말이야. 이거 300야린데 이거? 오. 오. 나이스. 방향이 좀 트는데. 일단은 온. 이야. 펄팅 좋다. 세다. 세다 이거. 이야. 이게 세. 진짜. 갑자기 또 건드인 것 같아. 아 난 이런 그린이 너무 좋아. 우와. 개념이 너무 좋아. 우와. 개념이 너무 좋아. 개념이 너무 좋아. 우와. 개념이 너무 좋아. 정말 대비방이 또 한 번 더 있어. 여기 장난 아니다. 워낙 봐. 워낙 다운이 센데. osin wgaste 그런데 청중 kunibles. 붙이기 작전. 아 wichtige 파워해요. 손руд지를 만들. 아우. 야. 아 이제 파. 형들 파워. 컴퓨처럼. ca科рев пол트. 자 두번째 나온 파스리 175 6번 아이언 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가 좀 짧아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아아 아 어 조금 지나간 지나갔구나 여기 들어갔네 여기 있다 물이다 짱나 물이 있었던 것 같아 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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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시는지 왼쪽으로 한 컵 보면 되요 한 컵 정도 너무 많이 봤어 이거는 약해 약해 벙커랑 150 가운데 다 빼고 싶어 광복이 한 거 아니야? 좀 빼고 싶어 왜 이렇게 상상해야지 나 나도 거기로 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빼고 싶어 그냥 150쪽이네 안전하게 치셨습니다 안전하게 이거였으면 저쪽부터 넘어갈 수 있었겠다 와 거리 진짜 죽인다 진짜 머리 나간다 나간다 조금 짧아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쳤다 러프에서 그린 진짜 잘 고른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대박 야 내려가는 거 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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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야 오케이 와 아까비 아까비 진짜 야채졌어 나이스 파 하자 파 잘 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그 프린지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거기에 가서 들어 온 거지 슬터 넘어갔으면 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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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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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넘어갔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아 야 쟤 안 내려오는데 아 난 왜 안 내려가지? 왜 이렇게 그냥 언덕이 좀 거기는주행이 나가는데 그래도 최근에 와본 사람하고 다르네 나이스 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들어간다 오케이 아이샤 아까 그 나간 사람이 우리 앞팀이 아니구나 인취 치는거구나 아이샤 아 이번에 나도 힘쓰지 말고 똑바로만 가자 아이샤 왜이래 하파이브만 오면 이러네 그러네 아 오른발쪽에 놨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뒤에 나왔지 에이 봐봐 꼬깜 꼬깜꼬깜 꼬깜꼬깜 어 이번에는 왜 장갑을 놔야 돼 욕심 빼고 아이 또 저쪽이네 어 진짜 맛있어 이거 한국에서 옮는거 같은데 아냐 이게 여기에 응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컵 electrodes 이렇게 나 들어갔어 컷팅 좋아 안 들어갔어 왜 이렇게 갈래다가 말해 갈래다가 말해 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이씨 트리플이네 아, 트리핑 뭐야? 얘 뭐야? 한 번에 들어가면 알바트로스야 힘쓰게 만들라구 힘 빼라구 이거 완전 아웃 완전 집집으로 갔어 남의 집으로 갔어? 티샷이 죽어가지고 여기서 세번째 붙었어 자, 세다 나는 오류가 많이 많아 오케이, 세? 다 오케이 할까? 어? 난 뭐 아니, 아니 나도 오케이? 버지퍼지니까 너무 푹 기분 좋으셔야지 야, 버지퍼 세다 왜 이렇게 세냐 여기에서 오케 해야 되니까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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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묻는데 여기서 나 찍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, 제일 좋은 라이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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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처음부터 땡겼어 나는 야, 보기 이 짧은 놀에서 다 이 팔에 아무도 못 짜는 거 말도 안됐다 이거 야, 오늘 요번에 백만 백만원 걸려있었는데 혼자 먹네 넣어야지 아, 뭐야 아이쿠 자, 후반전 시작 번호 페어웨이 아닌데? 너프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? 세컨샷 155.7번 오른쪽 벙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린 왼쪽에 떨어졌어요 태풍 띄어가지고 붙이기 붙이기 스탑 여긴 안타페 좀 귀엽네 날씨 파 오 많이 갔어요 오 많이 가네 오 많이 가네 오 우린 들어갔어? 내려와 네? 우린 들어갔어? 거의 다 왔어요 아 뭐야 왜 뭐야 거의 아 아 진짜 좋아 나이스 컷 여기 오오오오 너무 좋아 아 생각을 말이야 가운데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넓은데 왜 저 왼쪽으로 보내지 말자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왼쪽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대로 가냐고 세컨샷 95야드 개 뱃지 저는 이런거 다 까가지고 막... 맞아 가깝게 나오면 오늘 까지 말아야지 백싱은 조금만 해야 돼 야 나이스 드라이브 까지 맙시다 땡겼다 아... 길다 길어 원스터나 같은 자식이 네 아... 이거 요기 톡 떨어트려야 되는데 물론 떨어트려 길지 않다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 저 언덕에다... 아... 미치겠어 진짜 진짜 갑자기... 내려가... 아... 걸렸어 여기다 떨어트려 아 이거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아... 맛있지 야 이거... 톡톡을 해도 되나 야 진짜 잘 걸어트려 야 저거 또 내려올려고... 오오오 이거 봐 바른거 봐 와... 여기... 여기 이거 내려오면 무조건 저 뒤로 다시 가겠는데 야 이거... 약하다... 자 이제 13번 인가 이게 몰라 13 13번 파3 148 이거 좋다 좀만 더 가자 어 자 버디 갑니다 버디 자 이제 17번을 마지막 부분을 파트리 거리는 155 올라갔어요? 안 보여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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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도는구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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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어... 어... 어디 퍼... known for the 들어왔다 들어갔다 들어가 나이스 버디 오오오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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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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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00 아니 근데 팝5가 아직 있었어요? 아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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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식당에 박찬호 형님께서 오셨군요 형님인가? 60 몇 년생이죠? 명인만두에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바인드 저 사람은 누구지? 저 사람? 초반전에 막 달리시다가 새? 네올? 네올 4마리 만두 네올 해가지고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네올 기사님이 아주 그냥 네올 아주 그냥 내가 7번까지 2개 쳤었는데 고기만두야? 지금? 응 맞아 여기 뭐 난리였었지? 다파요 다파 팝파 더블파 파 파 파 말겠는데 저거는 더 맛있는지 만약에 내일 만족을 끓이신다 그럼 냉장고에 내놓을 거쳐서 세종이 되면 그냥 숙회자로 끓이신데요 얼음 다파 같이 녹으니까 와주 아 왔는데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